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삼성 sdi가 포드 쿠가 phv 화재리콜로 포드에게 수천억 대상위기에 봉착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출처는 시사오늘에서 독일에서 개최된 자동차 서밋 에서 포드 유럽법인 ceo인 굿나르 헤르만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 하였습니다 독일 원본 기사를 보면 포드 유럽 법인장이 서밋 에서 포드가 한국 기업과 오염된 배터리 셀의 인도와 보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워딩을 보면 배터리 셀 생산은 매우 민감하다 불량률은 생산에서 비교적 높다 산업 전반에 걸친 e-모빌리티의 시작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배터리의 수요가 아주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염된 배터리 셀이 포드로 전달되었다 미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드 유럽은 수만대의 쿠가를 추가로 제공할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것 그리고 이후에 co2 규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서 추가의 벌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드는 유럽에서 볼버와 협력하여 co2 규제를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이번 쿠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배터리 화재로 발생한 총 비용인 4억 달러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문제는 2021년에는 유럽의 co2 규제를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쿠가의 생산도 내년에 정상화 될 것이다 배터리 문제는 2021년 봉까지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쿠가 자동차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충전을 하지 말고 내연기관으로만 운전해야 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드 유럽은 쿠가 문제로 인해서 3분기에만 4억 4천 달러의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포드 유럽은 이전부터 손실이 있었죠 이게 전체 쿠가 문제로만 4억 달러의 적자를 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12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독일 기사 원본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시사 오늘의 내용을 다시 리뷰해 보면 포드의 쿠가 배터리 견함으로 인한 손실액은 최대 12억 달러 하나로 1조 4천억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은 조금 과장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측에 전기차 하재문제안 손실 규모가 4억 달러에 달한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EU의 co2 배출량 규제치를 초과하면서 3억 5천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상황에 놓였다 이 부분은 맞고 이 중 일부를 삼성sdi에 청구하겠다 라는 내용은 있는데 이것은 삼성sdi와 협의되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실제 리콜은 포드 본사와 삼성sdi가 진행할 건데 포드 유럽 법인 ceo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청구액이 많게는 전액 적어도 절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해서 보상금액이 7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분은 실제 리콜 금액보다 좀 더 과대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안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sdi 측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배터리 주변부 자동차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조사 중인 상황으로 배터리 결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고 말했다 이런 워딩은 항상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하는 워딩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콜 방식은 21월 2일 날 배터리 팩 문제가 맞다 라고 보고 모든 자동차가 리콜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대수가 33000 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2만대 리콜 했는데 최종 33000 대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원인으로 셀의 불순물로 인해서 배터리가 과열됐다 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영어로는 셀 컨테미네이션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3000 개에 달하는 ph 모델 배터리 세트를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교체된 배터리 팩이 완전히 새로운 제품인지 아니면 리페어로 다시 교체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4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비용적인 부분을 계산을 해 보면 쿠가에 들어간 phv 배터리 팩의 용량은 14kWh 입니다 보통 ev 기종들은 평균 75kWh 정도 되는데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배터리 팩에 kWh당 가격은 150달러 정도 된다고 보면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2100달러 입니다 환율 1150으로 하면 배터리 팩 가격이 25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니콜 차량 대수 33000 대를 곱하면 797억 800억 정도의 배터리 팩 가격이 산출이 됩니다 가령 ev 가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4200억 정도가 계산이 되죠 그런데 쿠가는 phv 모델이고 14kWh 용량 입니다 이 배터리 팩도 완전히 신품으로 교체하는 건지 리페어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불명확한데 여기서 최소 금액으로 보면 한 500억 정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조 이상의 금액이 나왔느냐 라고 저의 예상을 실제 해외 기사나 내용을 보면 4억 달러 정도만 예시가 되어 있고 조 단위의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과장된 것으로 보는데요 차량 가격으로 보면 원가적인 측면에서 쿠가를 3천만원으로 보면 33000 대를 계산해 보면 9900억 입니다 차량을 전부 교체해 줘도 1조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co2 가진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3억 5천만 달러로 4천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전부 삼성sdi 기책으로 가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금액이 전체 합쳐져서 두 가지를 차량 가격과 과진금을 합쳐진다 그러면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1조 이상의 금액은 포드 유럽의 올해 실적이 12억 달러 손실이라는 금액에서 아마 유추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삼성sdi 기책으로 1조 이상의 금액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쿠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조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동영상에 일부 소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배터리 팩이 들어가 있고 앞부분에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서 그 크기가 작고 ev로 가면 여기에 이 크기의 한 4배 정도가 바닥에 깔리게 되죠 그래서 실제 배터리 팩의 크기는 크지가 않습니다 화재가 난 전기차의 사진을 보면 대부분 앞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도 앞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그리고 직접적인 자동차의 문제로 보면 배터리 팩에서 열을 방출하는 문제가 있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의 문제인지 아니면 배터리 팩 시스템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미국 정부 조사에서도 배터리 팩 문제로만 되어 있고 포드에서는 배터리 셀 오염 이라고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배터리 팩 자체에서 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포드 쿠가 phv 이전 버전에서도 냉각수 문제로 여기 보면 차량 앞부분에 엔진부 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2017년 2018년 화재 사진입니다 2017년 기사고 포드 쿠가가 44대가 화재가 있었다 배터리 셀의 오염 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냐면 여기 보면 이거는 파우치 사례지만 삼성 sdi는 각형이죠 하지만 캐소드 에노드 사진을 보면 내부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까만 극판 내부에 어떤 오염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셀 내부의 오염 물질 이라는 것은 이렇게 셈으로 정밀하게 파악 해야지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배터리 화재에서 셀 내부 오염은 언급은 할 수 있지만 증거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쟁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노트7 사례를 보면 노트7 사례에서는 왜 배터리 문제라고 이야기 할 수 있었냐면 실제 배터리 팩을 엑스레이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내부에 기구적인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듯 전기차에서도 가령 포드 에서 배터리 셀을 분해하지 않고 엑스레이로 어떤 오염 부분을 찾아 낼 수 있다 라고 하면 삼성 sdi 에게 기책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재현했을 때 같은 화재가 나왔다고 하면 더욱 증거 채택 확률은 높아지 겠죠 하지만 이런 증거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라는 겁니다 노트7 사례도 거의 1개월 이상 소요되어서 원인 결과가 나왔는데 3개월 정도 지나서 발표했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 sdi 에 어떤 그룹사 관계에 의해서 이게 밝혀졌지 지금은 포드와 삼성 간의 문제 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고 테스트 하고 확정 짓는 데 까지는 최소 6개월 길어지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리콜 규모는 33000대 이고 금액은 12억 달러 하나로 1조 4000억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12억 달러 라는 것은 약간 유럽 포드의 실적 금액과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 팩으로만 교체한다 하더라도 500억 정도만 소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 co2 규제 벌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4000억 훨씬 큰 금액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삼성 sdi 와 협의가 할지 이 부분이 더 큰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드가 주장하는 배터리 셀 컨테미네이션 오염 문제는 그렇게 원인으로 밝히기에는 쉽지 않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터리 팩 쿨링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배터리 셀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든 삼성 sdi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재손충당금을 쌓아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1000억 정도는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의 범위가 500억 에서 1조 4천억 까지 상당히 범위가 리콜 금액이 커질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실제 리콜 금액은 포드의 공식적인 내용으로 보면 4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서 실제 배터리 팩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4천억 까지 삼성 sdi 기책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삼성 sdi 기책으로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1000억 이하의 금액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삼성 sdi와 포드 쿠그가 phv 화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